문전축계, 금나한 방우자금농 허비랑 전서우운보, 한편 금신나한 법원은 고화산에서 영훈과 검수를 겨루면서 막상막하의 접전을 벌이다가 공교롭게도 허비랑을 만났었다. 그는 겉으론 싸움을 말리는 듯하면서 몰래 법원을 개우쳐주었다. 그제서야 그는 영훈이 건곤 정기묘일진인 제수명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속으로 여간 놀라지 않았다. 그는 큰일 났다 싶어 기회를 틈타 물러섰다. 그 후 법원은 고화산을 떠나 금정으로 향했다. 그는 금정으로 길을 재촉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고화산이 묘일부인 순란인의 별부가 되었다면 사자천왕 용화와 자면가랑, 느음은 금정봉에 머무를 수 없을 것이다. 이번에 금정까지 가보았자 헛수고만 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그는 그와 같은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미련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따라서 그는 금정이 멀지 않으니 허수고를 하는 셈치고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약 밥 한 끼 먹을 시간이 되어서 그는 금정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는 즉시 용화와 느음이 함께 살고 있는 귀원사로 걸음을 옮겨 놓았다. 귀원사의 산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산문 앞에는 시든 풀포기와 마른 나뭇잎이 이리저리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철간 안에는 인기척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대전 안에 들어가 보니 대전에 모셔놓은 부처상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앉아 있었다. 박쥐들은 사람이 들어오자 이리저리 푸드득 거리며 날아올랐다. 사람의 기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 호버는 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선방 안에 들어가 보니 역시 먼지가 두껍다. 방 한 구석에는 한 자루에 검은 빛이 나는 선장이 두토막이 난 채 뒹굴고 있었다. 어떤 무기에 맞아 부러졌는지는 알 수 없었다. 원래 그 선장은 순수한 강철로 만든 것이었고 용화가 항상 휴대하고 다니던 무기였다. 호버는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 사방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땅바닥에는 한 무더기의 핏자국이 남아있었는데 산이 높고 날씨가 추운 탓으로 그 핏덩이는 얼음이 되어 있었다. 호버는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이곳에 아미파 검선에 동부가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 단 제수명 한 사람은 아닐 것이다. 그들은 사람이 많고 세력이 크다. 그들에게 발견되는 날이면 재수없는 일이 벌어질 게다. 이와 같이 생각한 그는 급히 귀원사에서 떠났다. 이번에 내가 집을 나선 이유는 몇 명의 조력자를 찾자는 데 있었다. 헛수고만 하고 말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런데 허비랑으로 말하면 교조가 죽은 이후 동문의 사람들은 그녀가 원한을 갚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하고 모두들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던가. 그러다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그녀가 깊은 뜻이 있어서 본색을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조금 전 산 아래에서 만났을 때 보니 허비랑은 어디에 갔다가 돌아오는 모양이던데. 황산이 지척지간에 있으니 그녀에게 한 번 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그녀가 지금 당장은 나를 도와주지 못할지 모르나. 적어도 용하와 느음 두 사람의 종적은 알아낼 수 있을 게다. 허버는 생각을 마치자 곧장 황산을 향해 경신수를 전개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허버는 일찍이 황산을 두 번 오른 적이 있었다. 그러나 허비랑이 은거하고 있는 곳은 오은보였다. 오은보는 산에서 가장 높고 추운 곳이었을 뿐 아니라 또한 가장 은밀한 곳이라서 허버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소문의 듣기로는 찬하대사 역시 그곳에 은거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허버는 억건비행수를 써서 날아가면서도 매우 조심했다. 이윽고 그는 황산 앞에 있는 문필봉의 오솔길로 들어섰다. 사방을 자세히 살펴보니 산계곡이 층층으로 이어져 있고 산봉우리 역시 첩첩하기 그지없어 어느 곳이 허비랑이 은거하고 있은 오은보인지 알 수가 없었다. 텅빈 산속은 적막하기만 했다. 오래된 나무와 까마귀의 울음소리 그리고 솔잎이 부딪히는 소리 외엔 사람의 그림자 하나 찾아볼 수 없었다. 이토록 그 높은 황산에서 어디로 가야 오은보를 찾을 수 있을지 막연하기만 했다. 정말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 갑자기 멀리서 허공을 가르는 미세한 파공성이 들려왔다. 그는 급히 고개를 쳐들고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았다. 공중에 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얼핏 보기에 한 나열인 동자 같았다. 갑자기 허공에서 무엇인가가 땅바닥에 탁! 하는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 순간 동자의 모습은 똑바로 동북쪽을 향해 날아가 어느 사이엔가 보이지 않았다. 포보는 즉시 떨어진 물건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이때였다. 발밑에 계곡에서 하얀 그림자가 얼른거리더니 그 물건 옆으로 달려가 집어드는 사람이 있었다. 그 동작은 화살과도 같이 빨랐는데 눈여겨 바라보니 흰옷 걸친 소녀였다. 포보는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녀는 이미 허공에서 떨어진 물건을 주워들고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었다. 포보는 그 물건이 한 조각의 돌멩이고 거기에 한 가닥 붉은 실로 편지. 한 통이 메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처음에 그는 날아간 자가 그 소녀에게 떨어뜨려 준 것이라고 여기고 별로 주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창산에는 설령들이 살고 있는 동굴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지금 나타난 소녀의 동작이 평범한 사람 같지가 않은지라 더 이상 시끄러운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몸을 돌려 떠나려고 했다. 갑자기 발밑에 계곡에 나 있는 동굴 속에서 남색 옷을 입은 소녀가 벌어나오며 말했다. 3에 손에 넣었느냐. 무슨 물건이지. 한 통의 편지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보기로 해요. 이때 그녀들의 말투나 행동거지는 법원이 옆에 있는 것을 모르는 듯 방향무인했다. 법원은 문득 어디가 오운보인지 모르고 있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두 소녀가 이 산에 살고 있는 걸로 보아 그녀들의 어른은 반드시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그는 슬쩍 말 머리를 돌려 수소문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앞으로 몇 발짝 나서며 말을 건넸다. 두 분 여시주께서는 잠시 발을 멈추시고 제 말씀을 좀 들어주시오. 빈승이 여쭐 말이 있소이다. 나이가 조금 더 들어 보이는 남의 소녀는 백의 소녀로부터 편지를 건네받으며 입을 열었다. 대화상께서는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황산에 찬화배사란 분이 계신다고 이더군요. 그분이 어디에 살고 계신지 두 분 시주는 아시는지요. 두 소녀는 법원의 아래 위를 훑어보고 입을 다물었다. 그분은 우리의 사부님이에요. 화상께서는 어째서 사부님을 찾으시는지요. 법원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움찔 놀랐다. 원래 그는 찬화대사를 피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에게 스스로 찾아든 꼴이 아닌가. 법원은 즉시 정신을 가다듬고 대답했다. 빈승은 만묘선고 허비랑과 일면식이 있는 사유에다. 그녀는 스스로 말하기를 찬화대사와 이웃에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보은보에 살고 있다는 말도 했지요. 그런데 이 산이 너무 광활하여 그녀가 있는 곳을 찾을 도리가 없구려. 그래서 대사님이 살고 계신 곳을 알아낸다면 자연히 그 옆에 살고 있는 허비랑도 만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이요. 소녀는 이 말을 듣더니 입가에 차가운 웃음을 띄었다. 대화상에 법원은 어찌 되시는지요. 법원으로 말하면 오대파에서는 제법 새도께나 있는 인물이었다. 두 소녀 앞에서 자기의 이름을 숨기다가 나중에 탄론하게 된다면 찬화대사를 두려워해서 자기의 이름마저도 밝히지 못했다는 비웃음을 받게 되겠구나 싶었다. 법원은 즉시 대답했다. 빈승은 법원이라 하오. 남의 소녀는 그 말을 듣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호호호. 그대가 알고 보니 금신나한 법원이군요. 저는 사부님으로부터 그대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대는 허비랑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그대에게 주는 편지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저희 자매 두 사람이 보고 난 후에 그대에게 되돌려 드리도록 하죠. 말을 하면서 그녀는 편지를 쳐들어 보였다. 법원은 그제서야 편지를 똑똑히 살펴볼 수 있었다. 과연 편지 위에는 법원 신사 친전이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었다. 법원은 다급해졌다. 그것은 빈승의 사사로운 편지인데 다른 사람이 어찌 볼 수 있단 말이오. 농담은 그만둡시다. 소년은 그 말을 듣더니 방글에 웃었다. 옛말에 좋은 것은 산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3년이 흐른다 해도 되찾아 갈 수 없다고 했어요. 이 편지는 우리가 좋은 것이지 그대의 절에 가서 훔쳐온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도를 닦는 사람은 언제나 광명정대해야 하는 법이죠. 그대는 화상이고 그녀는 도인이에요. 설마하니 화상과 여 도인이 남에게 알리기 어려운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기라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무서워하나요? 그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산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이니 반드시 우리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만약 좋지 못한 뜻을 지니고 이곳에 왔다면 그대는 오기는 쉬웠지만 떠나기는 무척 힘들 것이에요. 호버는 그 소녀가 농담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담을 하는 건지 알아차릴 수가 없었다. 어쨌든 자, 길을 모욕하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라 가슴 가득 울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그는 감정을 억제하고 생각에 잠겼다. 호비랑이 편지를 써서 나에게 준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을 것이다. 호비랑과 암입하는 겉으로는 친숙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그 반대다. 만약 편지에 불리한 말이 쓰여 있다면 자칫 이를 그르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찬하대사가 이곳에 있는지도 모르며 함부로 손을 쓸 수도 없구나. 이거 정말 일이 어렵게 됐는걸. 호버는 치밀어 오르는 노기를 억지로 누르고 기회를 보아 편지를 빼앗아 도망치리라고 마음먹었다. 그 소녀는 무척 영리했다. 호버니 슬금슬금 다가서자 얼른 편지를 백의 소녀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3회 내가 빨리 보아라. 대화상께서 무척 다급해 하시는 것 같구나. 호버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버럭 노성을 질렀다. 만약 편지를 되돌려주지 않는다면 빈승은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소이다. 남의 소녀는 재촉했다. 3회 어서 빨리 편지를 뜯고 읽어. 내가 이 화상을 상대할 터이니 백의 소녀가 편지를 뜯으려 하고 법원이 막 칼을 뽑으려고 했을 때 갑자기 봉우리 뒤쪽으로 한 사람이 날아오며 고함을 질렀다. 두 분 누님 손을 쓰지 마시오. 이 불쌍한 사람의 얼굴을 봐서라도 손을 멈춰 주시오. 백의 소녀는 그 말을 듣고 즉시 편지를 뜯던 손을 멈추었고 법원 역시 칼을 반쯤 검집해서 뽑은 채 행동을 멈추었다. 달려오는 사람은 16세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었다. 몸에는 검은 옷을 걸치고 있었다. 그는 순식간에 지척지간에 이르러 두 소녀에게 손을 내져 보이고 이어 법원을 향해 입을 열었다. 사숙께서는 노기를 가라앉으십시오. 제가 사숙을 대신해서 편지를 되돌려 받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나타난 소년이 자기를 보고 사숙이라 부르는데도 그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후기 소년이 좋은 일을 해주겠다는데 뿌리칠 이유가 없었다. 빈승은 본래 손을 쓰려고 하지 않았소이다. 그저 편지만 되돌려 받으면 돼요. 그 후기 소년은 앞으로 나아가며 말했다. 두 분 누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구려. 이 편지는 내가 전해 주기로 되어 있었다오. 만약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저는 우군 편에 오백여 차례나 두들겨 맞아야 한다오. 오백 대의 채찍을 맞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소. 백의 소녀가 입을 열었다. 언니, 그가 사정을 하니 이 편지를 돌려주도록 해요. 그녀는 법원에게 편지를 건네주었다. 이 사람이 나서서 사정하지 않았다면 오늘 그대는 몸성이 떠나기 어려웠을 거예요. 법원은 울컥 화가 났으나 억지로 심화를 가라앉히고 편지를 받아 품속에 간직했다. 그 후기 소년이 입을 열었다. 저의 사부님이 바로 허비랑이십니다. 저보고 편지를 주시면서 사숙님께 건네주듯 사숙을 직접 배면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조심을 하지 못해 편지가 두 분 누이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던 거죠. 하지만 뜯어보지 않았으니 불행 중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훗날 저의 사부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숙께서는 이 일을 들먹이지 말아주십시오. 법원은 고개를 끄덕여 음락했다. 그리고 두 소녀가 다시 함부로 입을 놀릴까 두려워 발로 땅을 차며 허공으로 날아올라 순식간에 산등성이 너머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후기 소녀는 두 소녀를 향해 다시 고맙다는 말을 했다. 두 분 누님이 나의 체면을 세워주셔서 정말 뭐라고 감사의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남의 소녀가 입을 열었다. 나는 조금 전 사매와 함께 계곡 아래의 동굴 속에서 놀고 있었어요. 갑자기 한 사람이 날아오는 것을 보니 다른 문파 사람이더군요.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야겠다고 펴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대가 허공을 날아오더군요. 처음에는 그대가 지난 해처럼 우리들과 놀기 위해 날아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대가 편지를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얼른 사매가 나가서 편지를 가로챘던 거예요. 이때서야 나는 그 편지가 그 화상에게 가는 것인 줄 알게 되었죠. 그런데 그 자는 바로 사부님께서 가끔 말씀하시던 금신나한 법원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본래 남의 사사로운 편지를 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그와 잠깐 동안 장난을 치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대는 금년에는 어째서 우리에게 와서 같이 놀아주지 않는 거죠. 나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운수가 사나운 사람이랍니다. 부모님을 여의고 온 가족이 참혹한 죽음을 당하였지요. 간신히 지금의 사부님을 만나게 되었고 나는 사부님을 따라 산 위에 올라와 검수를 익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부님께서 종종 나를 데리고 찬하대사님을 찾아뵙기도 하고 여러 누이들과 어울리도록 했지요. 그땐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가사께서 외출하셨을 때 저는 갑갑하고 따분한 나머지 누님들을 만나보고 싶어 이리로 달려왔어요. 그 광경을 사제인 설망이 목격하고 사부님께 있지도 않은 일까지 날조하여 고자질을 했답니다. 그 위하여 나는 가사로부터 묵은 편으로 500대의 매를 맞았죠. 그때 하마터면 근고를 못 쓰게 될 뻔했소이다. 수개월 동안 조섭을 한 후에야 비로소 완전히 치유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사부님께서는 나에게 심오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으며 이곳에 와서 놀아서 또 안 된다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그저 고된 일과 거친 뒷바라지를 하라고 하셨답니다. 나에 대한 배우는 옛날에 비하면 현격한 차이가 생겼던 거랍니다. 오늘 이 봉우리 위에 내려 서지 말라고 하신 것도 아마 내가 누이들과 만나는 것을 꺼려하셨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두 소년은 그 말을 듣고 그를 매우 동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대가 이곳에 오질 못했었군요. 이때 갑자기 허공에서 한 줄기에 푸른 광채가 번쩍거렸다. 후기 소년은 그 광채를 보더니 깜짝 놀라 온 몸을 부르르 떨었다. 두 분 누님은 나를 아랑곳하지 마시고 빨리 피하시오. 사제인 설망이 왔소이다. 만약 그가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는 사부님께 고자질을 할 것이고 내 목숨은 부지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절벽 밑에 있는 동굴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 직후 푸른 광채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17세가량의 소년이었다. 두 소년은 그를 보는 순간 대뜸 얼굴에 증오하는 빛을 드러냈다. 그 소년은 키가 매우 작았다. 일신에는 붉은 옷을 걸치고 있었고 발에는 망해를 신고 있었으며 길다란 머리카락을 뒤로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것은 승려나 도인의 차림새가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온통 푸르스름한 힘줄이 돋아있었고 두 눈썹이 만나는 곳에는 눈처럼 생긴 자색의 점이 있었다. 입술은 뒤집어졌고 그 사이로 신누런 이빨이 드러나 있었다. 진정 추억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이었다. 이 자가 바로 허비랑이 가장 총애하는 제자로서 사만홍의 설망이었다. 설망은 두 소녀의 곁으로 다가오더니 끊임없이 두리번거리며 사방을 살펴보았다. 두 소녀는 그를 아랑곳하지 않고 일부러 상관없는 대화를 늘어놓았다. 마치 방금 동굴에서 나온 듯한 태도였다. 설망은 아무리 살펴봐도 흑위 소년이 보이지 않자 이윽고 동굴에 눈길을 고정시키고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끝내 참을 수 없는지 입을 열었다. 두 분 도우께서는 혹시 나의 사형 사도평을 보지 못했소. 백의 소녀가 뭐라고 말을 하려 할 때 남의 소녀가 먼저 얼른 입을 열었다. 사도평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그를 찾고 있는 중이었어요. 작년에 우리들과 그가 반나절동안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는 우리 경훈 사매가 가지고 있던 천운노를 빌어가면서 다시 올 때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어요. 대사께서는 우리 보고 이곳에서 떠나면 안 된다고 분부하셨기 때문에 가서 달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대가 그를 만나게 되거든 아무쪼록 천운노를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전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태도는 너무도 태연자약했다. 설망은 사도평이 이곳에 온 것이 아닌가 의심했으나 증거를 찾을 수가 없자 중얼거리듯 말했다. 나는 분명히 붉은 빛이 서남쪽으로 날아간 것을 보았는데 어째서 그가 보이지 않는 거지. 남의 소녀는 외아한 표정을 지었다. 붉은 빛이라니 무슨 말이에요. 혹시 그 여검선이 황산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설망은 대답하지 않고 불쾌한 표정을 짓더니 몸을 획돌리며 성큼성큼 걸어갔다. 남의 소녀는 불쾌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저 사람 좀 봐. 자기는 물어보면서 나의 질문에는 대답조차 하지 않잖아.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 설망은 그 소녀가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었으나 짐진 못 들은 척했다. 남의 소녀의 그 말을 듣고 설망은 사도평이 이곳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곧 다른 곳으로 사형을 찾아 떠나갔다. 두 소녀는 설망의 모습이 사라진 연후에야 사도평에게 불 속에서 나오라고 했다. 그대의 사제가 갔어요. 이제 그대도 돌아가세요. 사도평은 동굴에서 걸어 나오며 입을 열었다. 나와 그는 앙숙이랍니다. 그는 전문적으로 나를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답니다. 가사께서 나더러 편지를 전하라고 하셨을 때 그는 일부러 내 뒤를 미행하여 나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대는 돌아가도록 하세요. 만약 부득이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하세요. 오늘 밤 내가 사부님께 그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어요. 남의 소녀의 말에 사도평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날도 저물었으니 더 이상 남아있을 수도 없구려. 두 분 누님의 은혜는 정말 있지 않겠소이다. 말이 끝나자 그는 허공을 가로질러 날아갔다. 이 두 소녀 가운데 나이가 어리고 흰옷을 입은 소녀는 바로 찬하대사의 제자인 주매였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남의 소녀는 오문기로서 찬하대사의 대제자였다. 그녀는 주경훈 보다도 먼저 입문했다. 건법을 매우 심오한 경지까지 수련하였으며 찬하대사의 절기를 대체로 전수받은 상태였다. 그녀의 억언비행술은 그야말로 자취를 찾을 수도 없을 정도로 빨랐다. 번개를 방불케 했으므로 사람들은 그녀를 여공공이라고 불렀다. 문필봉은 바로 찬하대사가 그녀에게 건법을 연마하도록 지정해준 장소였다. 대사는 주매를 시켜 오문기가 지니고 있는 여의신모를 얻어다가 금선을 도와 사요를 죽이라고 했던 것이다. 여의신모를 비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고번을 만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다. 별로 대수로운 일은 아니었지만 훗날 허비랑이 사용한 백령 참선검과 이번의 사건은 큰 관계가 있다. 이때 법원은 문필봉을 떠나 운소를 돌아 조용한 곳으로 찾아 들어가서 편지를 뜯어보았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져 있었다. 검수를 아직 완벽히 연마하지 못했으므로 얼마 동안은 도와드리기가 힘듭니다. 효월 선사께서 서쪽에서 오셔서 연화봉에 있는 자금농의 절경에 흠뻑 매료되시어 그곳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분께 가셔서 도움을 청해보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훨씬 커다란 도움을 베풀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아는 사람으로부터. 법원은 편지를 읽고 난 다음 크게 기뻐했다. 그렇지 않아도 효월 선사를 찾아갈 참이었는데 마침 이곳에 계셨군. 타전로까지 가는 헛수고를 던 세미로군. 그는 편지를 품속에 간직하고 즉시 연화봉을 향해 달려갔다. 연화봉과 천도봉은 황산에서도 가장 높은 봉우리였다. 자금농은 연화봉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으며 경치가 그윽하면서도 운치가 있었다. 과거 천심도인이 이곳에 은거한 적이 있는 곳이었다. 법원은 연화봉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다. 입설대를 올라가 다시 백보훈제를 건너 형태가 자라처럼 생긴 동구 입구를 가로질렀다. 묻봉우리들은 높고 장엄했으며 안개가 사방에 자욱이 깔려 있어 정말 별천지를 이루고 왔었다. 날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갑자기 앞쪽에 앙상한 나무들이 빽빽히 늘어선 숲이 나타났다. 그 숲 중앙으로 한 폭의 흰 비단 폭이 가로지르고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법원은 그와 같은 현상을 일컬어 온포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몽롱한 안개가 뭉쳤다간 흩어지고 하는데 그 모습이 흡사하얀 비단 폭을 펼쳐놓은 듯이 보이는 것이었다. 이때 묻산 봉우리들은 하얀 구름 위로 뾰족 머리를 내밀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백오금지 위로 수십 개 옹롱이 삐죽삐죽 솟아있는 것 같아서 매우 보기가 좋았다. 고개를 돌려 동북쪽을 바라보니 하늘은 유난히 맑게 개여있었다. 서편 하늘을 살펴보니 붉은 해가 중앙의 가장 높은 봉우리 위에 얹혀있었는데 그 모습은 걸려있는 것도 같고 산봉우리에 의해 떠받쳐져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진정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황홀한 경관을 보여주고 있었다. 허브는 잠시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걸음을 옮겨놓기 시작했다. 그런데 구름은 갈수록 짙어져 가기만 했고 맞은편은 그저 퍼역해만 보였다. 그 때문에 산 바위 사이로 나 있는 길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 더구나 자금농은 산새가 험하기로 이름이 나 있었다. 산길 아래로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골짜기였다. 골짜기 밑에는 날카롭게 모가 난 바위들이 어지럽게 널려져 있었다. 그 난석도미들은 길이가 무려 일장이나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을 향해 무섭게 곤두서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까딱 실수하여 미끄러지는 날이면 몸뚱이는 처참하게 박살이 나고 만다. 호보는 단연간 무술을 수련한 검선으로서 허공을 타고 나르는 어건비행은 할 수 있었지만 이와 같이 험악한 길을 만나게 되고 또 구름이 자욱하여 맞은편의 경물을 도무지 바라볼 수가 없는지 나 감히 모험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잠시 주저하는 사이에 구름은 점점 사방에서 몰려들었고 날은 더욱 어두워졌다. 그는 오늘 휴월 선사와 만나기는 어려우니 차라리 이곳에서 하룻밤을 새고 내일 찾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황산의 산봉우리 위에는 사시사철 강풍이 무섭게 휘몰아치고 있었다. 더욱이 지금은 엄동설안이었다. 수도한 사람은 비록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지금의 법원으로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리하여 그는 다시 입설대로 내려가 바람을 피할 만한 동굴을 찾아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날 날이 밝았을 때 일어나서 산세를 살펴보니까 구름은 이미 흩어지고 없었다. 그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자금농을 향해 길을 재촉했다. 이윽고 그는 자금농에 이르렀다. 자금농의 양쪽은 천야만야의 절벽이어서 보기만 해도 현기증이 일어날 지경인데 두 개의 절벽 사이로 백사강의 물줄기가 떨어져 내리는 큰 폭포가 걸려있었다. 폭포물이 떨어지는 음향은 천둥 소리처럼 굉장했으며 떨어지는 기세는 벼락이 치는 것 같았다. 법원으로서는 교월선사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법원은 사방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호련 폭포가 떨어져 호수를 이룬 저 건너편의 한 명의 소삼이가 등에 커다란 물통을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소삼이의 행동은 상당히 민첩했다. 소삼이는 날듯 경쾌한 걸음거리로 개울가에 이르더니 맑은 개울물을 물통에 길었다. 둑과 개울물을 수장의 간격이나 떨어져 있는데도 소삼이는 둑 위에 있는 커다란 바위 위에 올라서서 커다란 물통을 강물의 상류 쪽을 향해 휘둘렀다. 그러자 즉시 물통 안에 물이 가득 담겨지는 것이었다. 두 통에 담긴 물의 무게는 적게 잡아도 200여 그는 넘음직한데 소삼이는 조금도 힘을 들이지 않고 어깨에 매고는 발로 바위를 가볍게 차며 언덕 위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동작은 빠르고도 깨끗했다. 이때 물통 안에 담겼던 물은 한 방울도 끓어넘치지 않았다. 법원은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칼체를 보냈다. 소삼이는 뒤에서 멋지구나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는 두 개의 물통을 가볍게 땅 위에 내려놓다니 발로 살짝 땅을 차며 7,8장이나 드는 게 물을 가로질러 날아왔다. 그 모습은 진정 비조 같았다. 소삼이는 법원의 앞에 내려서더니 노한 음성으로 말했다. 이봐요. 그대는 갈 길이나 갈 것이지 왜 터무니없이 소란을 피우는 거요. 그대는 우리 사형이 병이 났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요. 법원은 소삼이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벌처럼 잘록한 허리에 넓은 어깨 청수한 얼굴을 지니고 있는 소삼이는 버선도 없이 다만 한 쌍의 마해를 신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두 눈동자에서 형형한 광채가 빛나고 있는 걸로 보아 뇌외궁이 이미 상승의 경지에 이른 듯했다. 법원은 그의 말을 듣고 매우 불쾌했다. 내가 어쩌다가 이 며칠 동안 함부로 짓걸려대는 사람들만 만나게 되었다지. 더구나 모두가 애송이인 녀석들이라니. 혹시 이 소삼이는 두월선사의 제자가 아닐까. 그렇다면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지. 법원은 생각을 마치고 소삼이를 향해 점잖게 말했다. 나는 그대 같은 젊은이가 그토록 뛰어난 무공을 지닌 것을 보고 매우 탄복했소이다. 그리하여 나도 모르게 탄성을 지르게 되었소이다. 그대의 사형이 누구이며 또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나는 알고 있지 못하외다. 그러니 너무 나무라지 마시구려. 사람을 보자마자 부짓기부터 해서야 쓰겠소. 흥 시침이 떼지 마시오. 이곳에는 외부 사람이 얼씬거려서는 안 된단 말이외다. 나는 진작부터 그대가 이곳에 와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소. 지금 우리 사부님께서 집에 계시지 않는 틈을 노리고 우리의 보배를 훔치러 온 게 아니란 말이오. 그대가 살이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일찌감치 꺼지는 게 좋을 것이외다. 다시 힐끔힐끔 사방을 살피기만 해봐요. 그대에게 부득이 통비신원 녹청의 무서움을 맛보여드리겠소. 말이 끝나자 그는 비쩍 말라 뼈가 드러나 보이는 주먹을 쳐들고 법원에 코앞으로 불쑥 내밀며 흔들어 보였다. 법원은 소삼이의 행동을 보고 화도 나고 한편 우습기도 하여 입을 열었다. 자네의 사부님은 누이신가 이야기해 주게나 어쩌면 내가 알고 계신 분일지도 모르지. 어쨌든 자 내가 나를 내쫓기는 좀 어려울걸. 녹청은 크게 화를 냈다. 나에게 대들겠다 이거지. 그렇다면 매운 맛을 보여주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삼이는 좌장을 들어 법원의 얼굴 앞에서 흔들어 보이고는 보장을 들어 힘껏 그의 가슴팍을 내질렀다. 법원은 재빨리 몸을 옆으로 기울여 피하며 소리쳤다. 어서 사부님이 누구인지나 말해라. 그 다음에 손을 써도 늦지는 않다. 가닥없이 서로 감정을 상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녹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금강권에서 변화돼 나온 강룡 팔장을 펼쳤다. 그가 한 번 손을 쓰기 시작하자 그 기세는 광풍포구처럼 숨 돌릴 여유도 주지 않고 법원을 휘박해갔다. 이 금강권으로 말하면 바로 달만오조의 비전수법이었고 강룡 팔장은 금강권이 다시분화된 수법으로서 금강권보다도 훨씬 무서운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 법원이 오랫동안 무술을 갈고 닦지 않았다면 단번에 피를 토하고 뼈마더가 박살나서 죽고 말았을 것이다. 법원은 소삼이가 혹시 효월선사의 제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특기인 비검수를 펼치지 않고 주먹을 휘둘러 상대했다. 그런데 소삼이의 권법은 매우 정기했으며 변화 또한 무궁화했다. 어느덧 수십여 합을 겨루게 되었다. 법원은 이길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두 대의 주먹에 가격당하고 말았다. 다행히 그가 무수처럼 단단하게 신체를 단련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근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게 되고 말았을 것이다. 녹청은 법원이 잇따라 두 대나 맞고도 끄떡도 없는 것을 보고 속으로 여간 놀라지 않았다. 갑자기 그는 벼락같이 일장 밖으로 몸을 날려 사움권 밖으로 물러나더니 다른 권법으로 바꾸어 공격을 해왔다. 법원은 냉소를 날렸다. 네 녀석의 무인은 그럴듯하다만 나를 어쩌지는 못할 게다. 법원은 상대방이 지치기를 기다려 지난 날 자신이 명성을 떨치던 7조타 공권을 펼쳐 녹청을 사로잡을 생각이었다. 녹청이 표월선사의 제자라면 그를 앞장세우고 표월선사가 있는 곳으로 갈 참이었다. 선사가 있는 곳으로 갈 참이었다. 만약에 녹청이 표월선사의 제자가 아니라면 자질이 뛰어난 소년이니만큼 제자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법원은 부쩍 힘을 돋구고 녹청을 상대했다. 녹청은 승리할 수 없게 되자 일부러 슬쩍 빈 틈을 노출시켰다. 무릎을 굽히고 허공 높이 몸을 솟구친 것이다. 법원은 그가 밑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려 발목을 움켜잡으려고 했는데 녹청은 법원의 마음속을 헤아려 보고 있었다. 땅에서 다섯 자 정도 떨어져 내릴 때 녹청은 금강권 가운데서도 가장 위력이 무시무시한 초식을 힘차게 전개해냈다. 즉 허공에서 몸을 빙글 돌려 이어양용 문식을 써서 법원이 내밀어오는 두 손을 슬쩍 피하는 동시에 철장을 좌우로 확 벌리듯 밀어내고 왼손에 두 손가락을 한데 모으더니 법원의 오른쪽 눈알을 향해 찔러갔던 것이다. 법원은 상대방의 공세에 살기가 담겨있는 걸 직감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즉시 상체를 뒤로 젖히고 수평으로 몸을 날려 상대방의 손가락 공격을 번개처럼 피해냈다. 녹청은 재차 벼락 같은 공세를 펼쳐냈다. 어느샌가 그는 오른손으로 금권의 수법을 써서 법원의 아래턱을 강타하고 있었다. 고지어 녹청은 당리연환이라는 수법을 써서 움츠리고 있던 다리를 번개처럼 뻗으며 법원의 가슴팍을 내질렀다. 그리고 그 반탄력을 빌어 비스듬히 삼사장 밖으로 떨어져 내렸다. 그는 우뚝 서서 법원을 바라보며 큰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법원은 비록 당당한 고수였지만 의표를 찔린 나머지 상대방에게 연거푸 두 차례나 얻어맞게 돼 자 술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뒤로 십여걸음 물러섰다. 이렇게 되자 법원은 흠한 울화가 치밀어 크게 부르짖었다. 이 짐승 같은 자식 정말 하늘이 얼마나 높고 땅이 얼마나 두터운지 모르는구나. 이 금신나한 나으리는 내가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감안해서 너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았거늘 네놈이 비겁하게 속임수를 써서 나를 때려. 너는 빨리 사부의 이름을 대라. 그렇지 않다면 너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자기 뒤통수를 팍 부려쳤다. 녹청은 몇 가닥의 붉은 광채가 법원의 뒤통수에서 쏘아져 나오는 것을 보자 안색이 확 변하여 부르짖었다. 아 비검술. 그는 급히 땅바닥을 차고 개울을 가로질러 도망치기 시작했다. 법원은 원래 그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 다만 검광을 뿌려내 그에게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었다. 녹청이 도망치는 걸 보자 즉시 개울을 건너뛰어 뒤쫓았다. 녹청은 법원이 쫓아오는 것을 보자 재빨리 도망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사형 빨리 와요. 나는 아무래도 안되겠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벼랑 뒤쪽에서 한 줄기 자색 광채가 쏟아져 나와 법원이 쏘아낸 검광을 향해 마주쳐갔다. 법원은 검을 휘둘러 방어하면서 상대방을 살펴보았다. 나타난 사람은 승려도 아니고 도인도 아니었다. 두 눈은 움푹 꺼져있고 폼은 장자케비처럼 비쩍 말라있었다. 몸엔 퍼름한 선의를 걸쳤고 머리칼은 산발을 하고 있었다. 얼굴은 병색이 완연했다. 이 자가 바로 녹청이란 녀석의 사형인가 보군. 법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급히 검을 거두자 그 자 역시 공격을 멈추고 느릿하고 쇠잔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그대는 어디서 온 화상이시여. 그대는 휴월 선사의 대제자인 병유마 주홍이 무섭지 않단 말이오. 법원은 그 자가 휴월 선사의 제자라고 하자 크게 기뻐했다. 아, 그렇소이까. 우리들은 그럼 한 집안 사람이로군요. 법원은 즉시 검을 머드렸다. 병유마라는 자도 급히 검광을 거두고 물어보았다. 회사님의 법원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사부님을 알고 계시며 이곳에는 무슨 용무가 있어 오셨소이까. 법원은 말했다. 빈승은 법원이라 하오. 고화산에 들렀다가 영사께서 이곳에 머물러 계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소이다. 긴이 알을 말씀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으니 형식에서 휴월 선사께 통보해 주십시오. 정말 공교롭게 되었습니다. 가사께서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곳에 계셨소이다. 그러다가 어젯밤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끝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반드시 달려가 처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가사께서는 오늘 새벽날이 밝기도 전에 떠나셨소이다. 법원은 그 두 사람이 무엇을 숨기는 듯하고 그 태도나 표정이 자연스럽지 못한 것을 보고 의심이 생겼다. 교월 선사는 나를 만나보기를 싫어하여 이곳에 없다고 하는 게 아닐까. 상대방이 만나기를 싫어하는 이상 더 이상 간청을 할 수는 없지. 병유마 주홍은 그에게 동굴 안으로 드시라는 인사 말조차 하지 않고 덤덤한 표정으로 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법원은 부득이 두 사람에게 작별을 고하고 산 아래로 내려갔다. 사 sevi집하기 65대 시민 보이시고 신화 10대 시민 30대 시민 20대 시민 60대 시민 30대 시민 30대 시민 30대 시민 60대 시민